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7월 이벤트예요. 7월 JMP가 쏜다 쏜다 이벤트를 시작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네요. 7월 달에 제가 안무를 듬뿍한 작품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트윈 이벤트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침에 제가 오후 1시에 백신을 맞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4시 37분이네요.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더워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도 근육이 욕심거리고 좋은 반응이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추첨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시간부로 올라온 영상을 가지고 취약해서 추첨 어플을 통해 랜덤으로 추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7월 달에 함께한 작품이 뭐가 있었냐면 같이 볼까요? 4회가 있었죠. 4회가 같이 볼게요. 자, 옆집 오빠의 누나와 퍼미션 투 댄스 BTS 그리고 섹시뮤직 2021 롤링인별립 쌈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4작품인데 총 영상이 지금까지 45개의 영상이 이미 올라왔어요. 제가 미흡해서 빠트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빠졌다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의 영상을 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까지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준비가 돼서 국제 택배로라도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영상 30개를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하려고요. 그런데 30개를 한꺼번에 랜덤으로 하기에는 기회가, 확률이 너무 낮아져서 제가 3개의 조로 10팀씩 해서 3개의 조로 나눠서 한 조에 각각 3팀을 다시 선발해요. 그래서 최종 9개 팀 중에 5팀을 최종적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아이스크림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되신 분들은 개별 연락을 제가 취하려고 하니까 피하지 마세요. 제 전화번호. 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자, 추첨 어플은 룰렛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룰렛으로 된 게 있어서 이 룰렛 어플을 통해서 10팀을 제가 여기다가 10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름을 쭉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1조, 2조, 3조 이름을 미리 타이핑을 쳐서 저장이 되면 좋겠는데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씩 제가 이름을 적어서 추첨을 하고 또 다른 팀 이름을 또 수정해서 추첨을 하고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팀에 한 작품씩 하신 게 아니라 4개의 작품을 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4개의 작품이 다 올라가니까 기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게 지금 ABC, 알파벳 ABC 순서대로 하고 2개, 3개가 계신 분들은 그 조마다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넣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조 저 타이핑 치고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첫 번째 조가 저희 숫자가 안 지워졌네요. 숫자 그냥 갈게요. 이거 잘 안 보여요. 1, 2, 3, 3, 4. 단지에 지워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 팀 1조로 해서 먼저 세 팀을 추첨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준, 스타트. 갈게요. 1조의 첫 번째 팀 자, 두 번째 갑니다 결승이 올라가게 되셨어요 1조의 세 번째 마지막 광고는 들어가 주세요 그렇죠 포커스 라인 댄스 1조였어요 자, 2조 다시 타이핑 치고 돌아올게요 자, 2조 타이핑이 다 완성이 됐어요 아이고, 오타가 생겼다 은 아, 두 번째 영상이네요 자, 포커스 진팀, 쥬시, 엔제이, 트리키퍼, 스튜플 방송자 라인 댄스 은하 두 번째 영상 후니스 두 번째 영상 댄스 팀 여기 열 팀이에요 자, 2조 룰레 시작 들어가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누나 라인 댄스 두 번째 영상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영상이 뭐였냐면 아마 누나였을 거예요 누나 자, 2조의 두 번째 팀 댄스 팀 휴, 푸닛, 타이핑 호니스 두 번째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응 네, 세 번째 댄스 팀 자 결승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조 다시 타이핑 치고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 조 됐어요. 엔제이 라인댄스, 프리프폭스 라인댄스, 이성아 라인댄스, 웨일 라인스, 강성자 라인댄스, 라인댄스 홀리 프리프폭스 세 번째 영상, 은하 라인댄스 세 번째 영상, 황보라인댄스, 은하 라인댄스 네 번째 영상에서 세 번째 층이에요. 자 스타트! 자 세 번째 조에서는 네 성아 라인댄스가 결승에 올라가요. 자 다음 두 번째 어디 어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은하 라인댄스 네 번째 영상이 올라가네요. 자 마지막 어디 우아우 한국 라인댄스 이렇게 해서 세 개 조에서 세 팀씩 아홉 개 팀이 선발이 되겠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승조를 만들어서 타이핑 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끝! 됐어요. 끝! 됐어요. 혹시라도 같은 네 같은 팀이 다시 나왔을 때는 응 응 재 선발을 해서 응 골고루 많은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양해 부탁드려요. 네 양해 부탁드려요. 오! 축하드려요. 딘스빈 자 연락 기다리세요. 자 두번째 쿨 이사와 라인페이스 세번째 갑니다 오디오디오디 와 우나라인페이스 세번째 갑니다 자 세번째 광고 들어가주세요 두번째 광고 라인댄스 자 마지막 다섯번째 중에 누가 되실까요 굿 진킴 자 이렇게 해서 다섯팀이 선발이 되셨어요 댄스킨라인댄스 이성아 라인댄스 은아 라인댄스 황후 라인댄스 진킴 라인댄스 이렇게 다섯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월 한달동안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MP였습니다